오늘의 동아 대단한 할아버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칠산바다가 땅이었을 때 거기엔 고만고만한 산뽕오리가 일곱 개 있었답니다. 산기슬계는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그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진 거라고는 밥솥 하나에 밥그릇 국그릇밖에 없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하루는 날이 어둑어둑 저무는데 지팡이를 짚고 삿갓을 쓴 낙은 애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시구려. 할아버지는 낙은애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그러모아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 덕분에 낙은애는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하룻밤을 푹 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낙은애는 다시 길을 가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얼마 뒤엔 이 마을이 바다가 되겠군. 난데없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멀쩡한 마을이 바다가 되다니요. 아무튼 이 마을은 바다가 될 겁니다. 마을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바다가 되나요? 어쨌든 이 마을은 바다가 됩니다. 그럼 언제 바다가 되는지 가르쳐 주시구려. 그러자 낙은애는 하늘 한 번 올려다보고 땅 한 번 내려다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 삶 밑에 돌부처가 있지요. 예, 아주 오래된 돌부처가 하나 있지요. 그 돌부처 귀에 피가 흐르면 이 마을이 바다가 될 겁니다. 낙은애는 이렇게 말하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더 물어보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지요.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낙은애는 벌써 동구밭까지 가 있었거든요. 이날부터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삶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부처 귀에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러 말이에요. 새벽 대바람에도 가고 밥 먹다 말고도 가고 밤 매다 말고도 가고 한밤중에 오줌 늘어 나왔다가도 가봤지요. 할아버지가 하도 돌부처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처님께 무슨 빌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는 거라네.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나다니요? 할아버지는 낙은애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어디 콧방귀라도 끼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난으로 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세요? 헛고생 말고 그만두세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틈만 나면 돌부처를 보러 다녔습니다. 저 영감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믿어야지. 그러게나 말일세.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야. 이쯤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아예 미친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틈만 나면 돌부처를 보러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으로 가는 걸 보고 마을 젊은이들은 슬슬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다 먼저 달려가 돌부처 귀에 계피를 발라놓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어요. 영감이 어쩌나 두고 보자. 그거 참 재미있겠군.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돌부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부처 귀에서 정말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라. 부처님 귀에서 진짜 피가 나네. 할아버지는 곧장 마을로 달려내려가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귀에서 피가 흘러요. 모두들 산으로 피하시오. 하지만 돌부처 귀에 일부러 피를 발라놓은 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이 닳도록 말해봐야 뭐해요. 다들 낄낄대고 키득거리면서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기 바빴지요. 영감이나 산으로 도망가서 오래오래 사시구려. 여기가 바다가 되면 우린 물고기가 되겠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야 솥단지 하나에 밥그릇 국그릇이 다였지만 할아버지는 그 짐을 지고 불이 났게 산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한참은 올라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가 진 뒤처럼 날이 아주 시커매졌지요. 진짜 무슨 일이 있기는 있으려나 보군. 할아버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늑장을 부리다가 바닷물이 밀려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헐레벌떡 산 봉우리를 절반쯤 올라갔는데 저만치 소나무 아래 소금장소가 지게를 받쳐두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마을이 바다가 된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오. 바닷물에 잠기기 싫으면 나를 따라오시구려. 그러자 소금장소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이 지게 작대기 아래까지만 바다가 될 테니까요. 그래요? 소금장소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소나무 아래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을 찢어놓을 듯 무섭게 천둥번개가 치더니 비가 쫙쫙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비가 아니라 숫제 폭포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땅이 흔들흔들하더니 점점 밑으로 푹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지요.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든 바닷물은 산 기색 마을을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마을을 삼킨 바닷물은 이제 산 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마구 불어나던 바닷물은 소금장수 말대로 딱 지게 작대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바닷물에 푹 잠겨버렸어요. 일곱 개의 산뽕우리는 바다 위에 올망졸망 떠있는 일곱 개의 섬이 되었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할아버지와 소금장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여기까지가 땅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칠산바다의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신비롭기는 하지만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지요. 나그네는 왜 이 마을이 바다가 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돌붙여 귀에서 피가 난다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라도 콧방귀를 끼웠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마을 젊은이들이 장난으로 피를 발라놓았을 뿐인데 정말로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소금장수는 왜 나타났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 투성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으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이야기 아닐까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할아버지 말에 콧방귀만 끼다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잖아요.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날 거라는 말을 끝까지 믿은 할아버지는 살아남았고요. 소금장수는 바로 그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나그네였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말도 소금장수의 말까지도 무조건 철석같이 믿었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아 거울 때문에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금실 좋은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약초를 발라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나는 날 아내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서울에 가면 빚을 꼭 사다 주세요. 빚이라고? 빚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요? 생전 빚을 본 적이 없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빚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맞다. 빚은 꼭 저 반달같이 생겼어요. 저기 저 달을 닮은 빚을 사다 주세요. 서울에서 일을 다 본 남편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참, 뭘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리 곰곰 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거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열흘이 지나 반달이던 달이 동그란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올커니 저렇게 둥근 것을 사가면 되겠구나. 남편은 그 길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둥근 모양의 것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파는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들이 쓰는 물건으로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이 있소? 달처럼 둥근 것이라? 있습니다. 이 거울이 바로 그것이지요. 남편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 묻지도 않고 거울을 보따리 속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그래, 약초는 잘 파셨어요? 그럼, 자, 여기 약초 판 돈이요. 내가 사오라던 물건은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보따리 속에서 둥근 거울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내가 그걸 어찌 있겠소.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하지 않았소? 남편은 아내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물건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남편이 건네준 것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내는 둥글고 반짝반짝한 거울이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이리저리 거울을 살펴보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빛을 사오라고 했더니 서울에서 젊은 첩을 얻어왔네 그려. 글쎄 거울 속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색시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해서 엉엉 울었지요. 며느리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너는 서방이 왔는데 왜 그리 우는 것이냐?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양반이 서울에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은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래.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거울 속에는 꼬부랑 늙은 할멈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냐? 글쎄 아범이 서울에 가더니 늙은이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들여다보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시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거울을 보며 소란을 피우자 남편은 도대체 왜 저런 난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꼭 저 나이만한 젊은 사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 집에 와 있느냐? 남편은 거울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있는 사내도 똑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남편은 거울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첩도, 할망구도, 노인도, 젊은 사내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거울이 없어지자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의 소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감사의 좋은 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흘은 날마다 나무아미타불 하며 연보를 외우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좋은 흘은 절의 세냄보다도 더 많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좋은 흘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인 배천에 갔습니다. 좋은 흘은 일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다음 날 아침 좋은 흘이 잠에서 막 깨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좋은 흘, 좋은 흘 창밖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되풀이해 외웠어요.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감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대체 어떤 놈이란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지민 좋은 흘은 버럭 고함을 쳤지요. 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입니다. 좋은 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은 바로 그 고을 원님인 박희문이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좋은 흘이 박희문을 들어오게 했어요.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좋은 흘이 그 이유를 따졌지요. 네, 이놈, 한 고을의 원님이 함부로 윗사람의 이름을 주막집 개부르듯 할 수 있느냐? 감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박희문이 좋은 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님께서는 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부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좋은 흘을 외워서 감사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희문의 설명에 좋은 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사실 박희문은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좋은 흘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쟁이와 도둑 어느 포교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자 빈손으로 달아났어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벼스라치가 살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다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쑥찍을 하고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온 포교는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강큰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해? 그 놈을 당장 잡아야지. 포교는 원래 허풍을 잘 떠는 허풍쟁이였습니다. 또 포교가 된 것을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뽐내고 다녔지요. 더구나 누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포교는 그날로 휴가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어놓고 쇠 몽둥이를 든 채 대문 근처에 숨어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어도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문이란 문을 다 열어놓고 있다가 혹시 깜빡 잠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잠이 들어? 잠 따위도 못 이기는 사내가 어디 사내야? 포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세 퍼졌어요. 뭐 집에 있는 온갖 문을 다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포교 집에 들어갔다가 허탕만 치고 왔던 도둑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정말인가 싶어 그 도둑은 집 앞을 지나가는 척하며 살펴보았어요. 소문은 듣던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포교 내놈이 나를 잡나 내가 내놈을 잡나 어디 한번 해보자 도둑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밤 그림자처럼 나타나 포교가 하는 짓을 엿보았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포교는 대문 근처 담벽에 기댄 채 도둑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단잠에 빠진 포교의 뺨을 갑자기 누가 철썩하고 후려쳤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 네까진 놈이 나를? 어디 잡아봐라? 못 잡겠지? 포교의 뺨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이번에는 포교를 발길로 사정없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뭐야? 뒤늦게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포교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포교에게 자루를 씌워 꼼짝 못하게 묶어놓았기 때문이지요. 도둑은 포교의 집에 들어가 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유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 살려? 포교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눈이 등잔만큼 커진 아내가 포교에게 씌워진 자루를 벗기며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 어서 이 자루나 빨리 벗겨. 포교가 시간덕거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포교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도둑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도 거의 없었어요. 도둑이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포교가 들고 있던 새몽둥이까지 훔쳐갔지 뭐예요? 네,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포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괜히 이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고 저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더니 결국 몇 개 안 남은 장뚱마저 깨트려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포교는 아침밥도 굶은 채 남의 옷을 밀려입고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포교의 귓가에 들려왔답니다. 열 명의 포교가 도둑 하나 잡지 못하거늘 교만한 포교 하나가 어찌 도둑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잘난 채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그 진리를 안다면 교만을 떨지는 않았으리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 알 옛날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골에 틀어박혀 농사만 짓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배 한 피를 짜가지고 남편더러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배 한 피를 가지고 장에 가서 좋은 값을 팔았지요. 스무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 스무냥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수박 장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박을 난생 처음 본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니 이름이 뭔지 어디에 쐬는 것인지 도통 몰랐어요. 모양으로 봐선 둥글둥글한 게 짐승의 알 같은데 도대체 무슨 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짐승의 알이요? 이렇게 물어봤지요. 수박 장수가 들어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수박을 가지고 짐승의 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에요. 그 알 참 크기도 하네. 틀림없이 큰 짐승이 나오는 알일 텐데. 이쯤 된 이 수박 장수도 그만 엉큼한 마음을 먹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났습니다. 잘 보셨소. 그게 나귀알이라오. 나귀알? 그럼 그렇지 어쩐지 보통 큰 게 아니라 했더니. 값은 얼마나 가오? 주는 대로 받지요. 나한테 스무냥이 있는데 이걸 받고 파시려오. 발다마다요. 수박 장수야 신이 났습니다. 수박 한 덩이에 잘 받아야 한 돈양 받을 것을 스무냥이나 준다니. 횡재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수박 한 덩이를 스무냥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생각하니 이놈의 알에서 새끼나귀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나귀가 아래서 깨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박 장수는 아 그건 이렇게 하시오. 오줌 동이에 사흘 밤낮을 담가 놨다가 아랫목에 이불을 씌우고 사흘 밤낮을 품어주시오. 그러면 나귀가 깰 거요. 그렇구나.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사람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간 이 아내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나는 거예요. 여보, 배판 돈은 어찌하고 그런 걸 사오셨수? 이게 나귀알인데 좀 있으면 여기서 나귀가 깰 거요? 설마하니 그럴라구요. 내 아직 나귀가 아래서 깬단 말은 못 들어봤수. 모르는 소리 말아요. 한 되어세만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아내는 뭐 좀 견문이 있었나 봅니다. 고지식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아내한테 면박만 잔뜩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거나 말거나 수박덩이를 가지고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줌똥이에 사흘 밤낮을 담가 놨다가 아랫목에 이불을 씌우고 사흘 밤낮을 품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었지요. 그랬더니 이게 뭐 볼 것이 있을까요? 수박을 그리 후끈후끈하게 데워놨는데 안 썩을 리가 없지요. 그만 수박이 푹 썩고 말았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견디다 못해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놈의 낙유알인지 노세알인지 제발 좀 갖다 버려요. 깨란은 낙유는 안 깨고 썩는 냄새만 풀풀 나고 게다가 아내까지 득달같이 성화를 해대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 일 없이 썩은 수박을 들고 나가서 뒷산에 버렸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풀이 더부룩한 숲에 수박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노루가 한 마리 놀고 있었어요. 노루가 놀고 있다가 수박이 퍽 하고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 뛰어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어이구 낙유알에서 낙유가 깨어났군 하고 노루를 쫓아갔습니다. 낙유알에서 새끼나기가 깨서 도망가는 줄 알고 그랬지요. 개 섞어라 하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산등성이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한참 동안 쫓아갔지요. 그런데 노루걸음이 너무 빨랐습니다.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쫓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낙유가 갈만한 곳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 산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니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침 그 중 어느 집에서 낙유를 키웠나 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그 집에서 그날 낙유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를 낳았지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요 놈이 여기에 숨어들었군. 요 놈이 여기에 숨어들었군. 어서 집으로 가자. 하며 새끼나기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냐며 나와서 따져 모르니까 우리 낙유 아래서 낙유가 깼는데 고놈이 도망가서 이 집 외양간에 숨어들었지 뭐요. 그래서 도로 찾아가는 거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은 낙유 아래서 낙유가 깬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마침 새끼나기가 두 마리인지라 한 마리를 끌고 가게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낙유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도 낙유 아래서 낙유가 깨는 줄 알고 살았다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의 소원과 까치 옛날 옛적에 언제나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조랑마리 타고 싶고 다른 때는 썰매나 보트를 타고 싶기도 했고 또 다른 데에는 접는 칼을 갖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인 이 소년에게는 빗자루를 만들어 생기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연희때처럼 소원을 빌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늙은 현자가 나타나 소년에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이 노인은 소년에게 숲으로 들어가 까치의 꼬리에 소금을 조금 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꼬리에서 소금이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게 허사라고요. 그날부터 소년은 소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매일 수많은 까치를 발견했지만 다가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운 좋게도 다른 까치와 달리 사람에게 친근하게 구는 까치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소금을 집은 손가락을 뻗자마자 까치는 가까운 나뭇가지로 날아올라 소년을 비웃었습니다. 이 까치는 그렇게 하루종일 소년의 애간장을 태웠어요. 저물역이 되자 소년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소나무 아래에 누워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가 덤불 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레 올레 소년은 눈을 뜨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를 부른 건 여태껏 속을 태우던 그 까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소년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야? 그래요.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랍니다. 만약 저를 도와준다면 당신의 소원을 드려드리지요. 접는 칼로 제 부리와 발톱을 손질해준다고 약속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당신이 제 꼬리에 소금을 뿌리도록 허락하겠어요. 소년은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하루종일 산딸기를 따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잘되는 칼을 한 자루 샀어요. 그러곤 곧장 숲으로 돌아가 까치를 찾아냈습니다. 소년은 까치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접힌 칼날을 펴보였어요. 곧이어 깡충깡충 뛰어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칼을 살펴보더니 다음엔 왼쪽 눈으로 살폈습니다. 시시한 칼이군요. 까치가 말했어요. 나 같은 공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에요. 손잡이의 황금 장식도 되어 있지 않네요. 까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무 위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올레는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음엔 황금으로 장식된 칼을 가지고 올게. 괜찮아요. 이제 칼은 필요 없어요. 다음번엔 아름다운 썰매를 가지고 오세요. 여름에 썰매를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레는 새로 산 칼로 빵 자르는 데 쓸 도마와 나무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꽤 볼품도 있었지요. 소년은 서둘러 도시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 팔아 치웠습니다. 그렇게 타고 싶어하던 조그만 보트를 깎을 시간도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소년은 충분한 돈을 모아 멋진 썰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까치에게 달려갔어요. 썰매를 가져왔어. 올레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까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멋진 썰매를 가지고 왔으니 자신이 있었지요. 나무 위에서 까치가 내려왔습니다. 까치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썰매의 나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까치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런 썰매를 탈이라고 생각하세요? 까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무까지 위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내가 탈 썰매는 비단과 은으로 장식된 썰매여야만 해요. 좌절한 올레는 거의 오름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썰매를 가져올게. 괜찮아요. 까치가 깍깍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끄는 마찰을 가지고 싶네요. 가져오지 못하면 제 꼬리에 소금도 뿌릴 수 없어요. 푸리 죽은 올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마찰을 가져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올레는 언덕 위로 썰매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사들이 썰매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올레는 돈을 받고 썰매를 빌려주었어요. 올레의 썰매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올레의 썰매는 타고 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올레는 자기 썰매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썰매로 장사를 하지 않을 때는 예전에 샀던 칼로 예쁜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올레는 마침내 말을 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올레는 말을 훈련시키고 묘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묘기로 다른 말을 살 때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말에게도 묘기를 가르쳤어요. 얼마 되지 않아 우아한 마찰을 살 돈이 모였습니다. 은으로 된 바퀴살의 덮개가 은 걸쇠로 장식된 마차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올레는 말갈기를 예쁘게 닦고 귀에는 꽃 장식을 하고 은 조각도 달았습니다. 올레는 마차를 숲속으로 몰아 까치를 찾아갔습니다. 까치는 예전처럼 생기있는 표정으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그럴듯하네요. 까치가 반짝이는 마차의 은장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까치는 아래로 내려와 위에서 아래로 마차를 세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말등을 쪼아 보았어요. 말이 활달한지 너무 나이가 들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색말이 아니라 하얀색말이어야 해요. 올레는 한숨을 내쉬고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올레는 이 까치보다 까다로운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까치는 공주였습니다. 까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는 마차나 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 같네요.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번엔 성을 가지고 와요. 반드시 호숫가를 옆에 낀 언덕 위의 성이어야 해요. 방은 100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공원과 정원도 잊지 마세요. 올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심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마차와 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마차를 몰아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올레의 마차를 타고 싶어 했어요. 까치의 눈에는 별로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마차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올레는 다른 말과 마차를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더 모였어요. 마침내 올레에게는 마국간도 생기고 손으로 쥐기도 힘들 만큼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성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몇 년이 지나자 성이 완성됐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성이었어요. 성 꼭대기에는 깃발도 휘날렸습니다. 올레는 수포로 들어가 까치에게 함께 성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까치는 올레를 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부엌도 살펴보고 음식물 저장실도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까치는 대연회장의 식탁에 올라앉았습니다. 다 좋아요. 하나만 빼고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 세 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을 관리할 수 없어요. 예전보다 몸집도 커지고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게 된 올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제 꼬리에 소금도 뿌릴 수 없어요. 까치는 이렇게 말하곤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올레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도 터득한 터였습니다. 올레는 그 후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황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상자 세 개를 마련했습니다. 올레는 숲으로 찾아가 다시 한번 까치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까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자 위에 내려앉아 황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잘했군요. 이제 제 꼬리에 소금을 뿌려도 좋아요. 염원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올레는 웃음을 지으며 두 손가락으로 호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냈습니다. 까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드디어 올레가 까치의 꼬리털에 위에 소금을 떨어뜨렸습니다. 까치가 물었어요. 그런데 소원이 뭔가요? 올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 년 동안 열심히 일만한 탓에 자신이 뭘 원했는지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겁니다. 까치가 말했어요. 잠시만 잠시만 생각 좀 하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뭘 가지고 싶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까치의 꼬리 깃털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꼬리 위에서 소금이 떨어졌어요. 까치는 창틀에 앉아 올레를 보고 웃었습니다. 까치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올레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생각났다. 총을 사서 너를 쏴죄이고 싶구나.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군요, 올레. 까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준 나를 총으로 쏘고 싶다고요? 더 이상 바라는 소원은 없는 거죠? 접는 칼도 얻었고 썰매도 얻었고 마차와 말도 얻었어요. 성과 돈도 얻었지요?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도 당연해요. 올레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그렇구나. 내 꼬리에 소금을 뿌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이제 소금을 뿌리겠다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올레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까치는 큰 소리로 웃더니 날개를 퍼덕여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올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후 올레는 자신의 성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늙은 트롤 이야기 옛날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작은 오두막집과 염소 두 마리 그리고 올레라고 하는 다섯 살 난 어린 아들밖에 없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매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염소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꼴을 먹여야 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올레에게 염소젖 한 장과 빵을 주고 밖에서 문을 잠근 다음 현관문 아래 열쇠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염소 두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큰 산에 사악한 늙은 트롤이 염소들을 끌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부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데리고 있던 염소마저 사라졌으니 이제 올레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염소젖 대신 물 한 잔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부와 아내는 사악한 늙은 트롤이 다시 돌아와 아들을 포대에 집어넣고 산으로 끌고 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트롤이 아이들도 데려간다는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트롤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올레에게 창가에 서성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트롤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통해 아이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트롤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면 집안에 사람이 있는 척 아버지 어머니 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올레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트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리라고 생각했지요. 부모님이 트롤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올레는 트롤의 외모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트롤은 정말로 못생기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 무처럼 두꺼운 코와 털이 잔뜩 난 눈썹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늑대의 발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올레는 한눈 팔지 않고 주변을 잘 살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기까지 만들었지요. 올레는 얇은 통나무에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마치 기사들이 휘두르는 창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부엌 칼을 돌로 내리쳐 평평하게 폈습니다. 마치 기사들이 휘두르는 검처럼 보였습니다. 늙은 트롤이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칠지도 모를 무기였어요. 어느 날 올레가 창과 검을 닫고 있는데 문 앞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레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등에 포대를 짊어진 남자가 무릎을 굽힌 채 현관문 아래를 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올레를 납치하러 온 사악한 늙은 트롤이었지만 올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트롤은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올레를 잡아가려는 속셈이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단다. 이곳으로 굴러온 것 같은데 밖으로 나와 동전 찾는 걸 좀 도와주지 않겠니? 싫어요. 올레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사악한 늙은 트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한다고요. 트롤은 올레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꼬마 녀석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늙은 트롤처럼 보이니? 트롤은 시험삼아 일부러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저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늙은 트롤이 겁나는 것도 아니고요. 늙은 트롤. 한 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마 후회하게 될걸. 제게는 창과 검이 있어요. 늙은 트롤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레에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면 창과 검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좋아요. 올레가 대답했습니다. 망가진 첫 번째 계단의 오른쪽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열쇠는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늙은 트롤은 재빨리 문을 따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올레는 친구가 생길 것 같아 기뻤습니다. 올레는 자랑하듯이 늙은 트롤에게 창과 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으슬했습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해 트롤이 왔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지요. 그러면 염소를 훔쳐간 일을 부모님 대신 복수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트롤 녀석이 너의 염소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늙은 트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속으로 조금만 가면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을 게다. 이 말을 들은 올레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올레는 염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지요. 트롤이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 좋아요. 올레는 갈 길이 멀 것 같아 먹을 것을 좀 챙겨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조각내어 주머니에 넣었지요. 올레는 그 중 한 조각을 트롤에게 권했지만 트롤은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트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레가 내민 빵을 받아 먹는다면 올레를 포대 안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물론 트롤은 빵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 남자가 염소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한 올레가 트롤의 손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트롤은 갑자기 올레를 밀쳤어요. 내 오른손을 잡거라. 트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손에 상처를 입었단다. 트롤은 올레에게 왼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손은 그의 말대로 두꺼운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올레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쳤군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트롤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떠나기를 바랬지요. 올레를 포대에 집어넣으면 더 빨리 떠날 수 있겠지만 올레가 자청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니 말썽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올레는 갑자기 나타날 사악한 늙은 트롤에 대비해 창과 검을 옆구리에 끼고 걸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레는 지쳐서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파져서 가져온 빵을 먹기 시작했지요. 늙은 트롤은 올레를 바라보았습니다. 트롤은 지금이 녀석을 포대 안에 집어넣을 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트롤은 올레가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했듯이 이 꼬마 녀석을 포대 안에 집어넣고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트롤은 마침내 올레를 위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올레야 만약 내가 트롤이라면 어쩔테냐 설마요 올레가 트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트롤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트롤은 눈썹 털이 무성하지만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트롤의 입은 귀까지 찢어졌는데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트롤의 왼손은 늑대의 발처럼 생겼는데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니? 늙은 트롤이 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요. 트롤은 그 말이 오습게 들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올레가 웃느라 벌어진 트롤의 입 안에 빵조각을 던져넣었어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아저씨는 트롤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트롤은 세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침을 해도 목 안으로 넘어간 빵조각은 나오지 않았어요. 빵조각은 점점 더 목 깊숙이 넘어갔고 결국 트롤은 빵조각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곧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트롤은 계획했던 대로 올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올레가 준 빵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올레를 해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로구나. 트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건 내가 처음이다. 내가 사람처럼 보인다면 사람처럼 행동해야겠지. 잘 들어보거라. 트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즈머니 속에서 조그만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레는 피리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누군가가 피리 소리에 대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떨어진 나뭇가지와 이끼를 밟으며 이쪽으로 오는 듯 했습니다. 늙은 트롤이 한 번 더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얀 빛깔의 어떤 것이 나무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올레는 부모님의 염소 두 마리가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염소들도 올레를 알아보고 몸을 비벼댔지요. 올레는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디디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두 마리의 염소 뒤로 수많은 새끼 염소들이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어린 염소들이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와 옆에 선 두 마리의 염소처럼 하얀 털을 자랑했습니다. 이 염소들은 다 뭐예요? 올레가 늙은 트롤을 향해 물었습니다. 트롤은 사람과 다르단다. 그리고 두 염소가 큰 산에 끌려왔을 때 아기 염소들을 많이 낳았단다. 늙은 트롤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올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집에 가야지. 올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레는 트롤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트롤은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롤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걸 쑥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올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아저씨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올레는 곧 염소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꼬마가 두 마리의 염소와 수많은 새끼 염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올레는 염소대를 우리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마침 올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염소대를 데려온 걸 보고 깜짝 놀라 조저앉고 말았어요. 올레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려고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러곤 아파서 신음소리를 냈지요. 올레같이 작은 꼬마아이가 이 많은 염소들을 데리고 왔다니 마치 마법에 홀린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만난 것이 늙은 트롤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트롤이 아니에요. 올레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눈썹이 길기는 했지만 털복숭이는 아니었어요. 입은 컸지만 귀까지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왼손도 늦게 손이 아니었고요. 아저씨는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농부와 아내는 감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늙은 트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빌키지 않으려고 붕대를 감고 다닌다니까. 올레는 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올레는 사람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트롤들도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은 올레의 말을 믿지 못했겠지만 염소대를 두 눈으로 본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당나귀 알 이야기는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나귀 알 이야기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인공이 수박이나 호박을 가지고 벼슬아치들한테 가서 나귀 알이라고 속여 판다는 이야기도 있고 새끼 나귀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수박이나 호박을 나귀 알이라 믿은 데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점은 같지요? 물건의 이름이나 쓰임을 몰라서 생긴 소동을 다룬 이야기는 곶감을 사나운 짐승인 줄 알고 도망갔던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듯 다른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